자, 안세진이 우리 선생님하고 노시고 싶으신 걸 주시면요, 금포 보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저기 지게 시스템을 보여드릴게요. 지게 시스템은요, 여자가 이것만 하는데, 여자가 또 하나만, 이만, 여자는 이것만 하는데, 근데 대부분, 저한테 지게 시스템은 여자가 못 봤는데, 그거는 여자분들이 이제 겁을 먹었거나, 그런 스타일을 치고, 처음 보니까 잘하던 여자분들도 이렇게, 잘 가는 여자분들도 갑자기 동으로 갈지, 썰어갈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여자들은 이말만 하는데, 이렇게, 그쵸? 여성은 다른 거 없어. 이게 지게 시스템이에요, 이렇게. 지게 지듯이. 예, 그래서, 역시, 예, 이거를 누가 만들었느냐, 제가 만들었어요. 뽕찌개 시스템인데, 너무 무시한 거 같아가지고, 옛날에 뽕찌개 시스템인데, 하하하하. 요거는 유식한 척, 지게 시스템. 자, 요거는 요소, 한 손으로도 가능해요. 한 손으로도, 한 손으로도, 이렇게 쓰고 딱 들여가서, 여기서부터 지게 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번에는 스텝이, 자, 슬로우로 드리면, 슬로우로 드리면, 여기서 옆으로 두 번.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빠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마무리는, 가운데 손은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정두질을 주고, 이때는, 요소는, 이렇게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펌프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그, 무슨 스텝 이름은 대부분, 이렇게 좀, 형태적이에요, 그죠? 뭐, 개똥이라든지, 지게 스텝, 펌프질이라든지, 미썸포크라든지, 닭꼬치라든지, 굉장히 서민적이에요. 근데, 돈을 못 벌어요. 하하하하. 그게 단점이야. 아, 씨, 아무리 좋아도 상품성이 없어. 그래가지고, 하여튼, 보시는 분들이, 오늘부터 제가 밑에 후원 계좌 쌀 거예요. 아, 도저히 안 되겠어요. 나는 긁어 주는 거 좋은데, 같이 긁어 주는 거 있어. 우리 감독님하고, 하하하하. 그래서 오늘부터, 어, 기업은행, 아, 계좌번호, 제 핸드폰번호입니다. 그리고, 어, 안세진 댄서번호, 예금주류. 그래서, 뿐 주시는 분. 하하하하. 야, 이제 앵벌이 한다. 얹힐 수가 없어요. 이제 한 손으로 할게요. 지게 스텝. 요거는 이렇게, 쓴걸로 다 약삽하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냥 지게 스텝이에요. 지게 스텝. 이거 하나 가지고, 엄청 부어먹어요. 이렇게, 지게 스텝. 지게 스텝.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가운데 똑같이 마무리잖아요. 가운데 들어와서, 아까 펌프질. 예, 펌프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왼쪽에 있을 때, 이 손으로 놓으면서, 이 손으로 내밀면, 이 손으로 그대로 받는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손 챙기. 그래서, 뒤에서, 파이팅. 그래서, 지게 스텝은, 한, 달아나가지고, 8개의 동작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X 누르로, X 누르로. 이렇게, X 동작, 꼭 지게 스텝.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예.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오늘부터, 후원 계좌가, 거기에, 화면을 나갈 거예요. 그것만 봐주세요. 이런부터, 이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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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한대. 그래서, 마무리는 이렇게 해주면 좋아요. 지게 스텝 마무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형님, 아무래도, 터널로 한번 조절해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해도, 손을 돌면서, 카트 주고. 이렇게, 지게 스텝.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게 스텝은,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거를, 한 손으로 했을 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양손, X손, 그 다음에, 이 손. 이렇게, 이거 보여드렸고요. 이번엔, 이 손 보여드릴게요. 이 손, 아이고. 이 손까지 보여드렸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지게 스텝, 이렇게 목을 말았을 때, 앞에다 살을 붙이니까. 한 번 살 뿜없이 줄여주니까. 여기서 하지 말고, 다시, 여기서 한 번 더 목을 말아주시겠어요. 자, 여기서. 여기서 싹, 들으면서. 이렇게 걸어서, 여기서부터 지게 스텝입니다. 지금, 약삭하잖아요. 사람이. 지게 스텝. 그래서, 이렇게. 그냥, 앞에 살을 붙이를 했잖아요. 살을. 그래서, 마무리는 고등으로 잡아가지고, 돌아서. 이때, 이제 안세진 4번 누르기. 툭 쳐가지고. 네, 이렇게 돌아서. 다시 한 번 돌아서.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잡고, 지게 스텝을 강의해요. 이렇게, 양손 고기 치겠어요. 이렇게. 지게 스텝을, 여자가 조여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여서가 아니에요. 지게 스텝. 그래서, 마무리는 안세진 11번 발. 딱 틀어서, 끝도 없다고. 그래서, 지게 스텝은, 여자분들이, 어렵지가 않아요. 여자분들, 뭐만 하면 된다? 이것만 하면 돼요. 안세진의 기본 발. 여자는 이것만 하면 돼요. 앞다리, 앞다리. 앞다리. 갓다리. 이렇게. 이것만 하면 돼요. 뭐, 이렇게 돌을 스텝이 없어요. 여성이. 여기. 네. 그리고, 지게 스텝은 여성이, 이렇게 가는 스텝이 없어. 이렇게 반대로. 이 스텝이 없다고. 그냥 여성 기본 발이야. 우리, 여성분들 학원 가면 제일 먼저 배운 우리 기본 발이에요. 여자 자워킹. 여자가. 이거 하나만 가지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